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가슴 아프게 를 강의하겠습니다.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. 첫번째 마디부터 쭉 30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시면 달세뇨 알코더가 나옵니다. 그러면 세뇨 표시가 있는 다섯번째 마디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2절을 쭉 연주하시구요. 24번째 까지 연주하시고 투 코다 표시가 있으니까 코다 표시가 있는 31번째 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곡의 패턴을 보겠습니다. 4분의 4 박자죠. 쿵짝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.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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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구요. 메인 패턴과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먼저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 마디입니다. 첫번째 마디는 D마이너 코드로만 되어있죠. 두번째 마디는 D마이너 코드가 두 박자 A7 코드가 두 박자입니다. 세번째 마디도 D마이너 코드 두 박자 첫번째 마디, 두번째 마디는 연주가 같습니다. 코드는 바뀌어서요. 두번째 마디에 있는 표시가 앞에 연주를 똑같이 하라는 뜻입니다. 코드만 바꿔주시면 되구요. 그럼 첫번째 마디 보시면 쿵 짜자 짜잣 쿵 짜자 짜잣 그렇죠? 다운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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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마디도 연주는 똑같은데 두 박자는 D마이너 코드, 두 박자는 A7 코드입니다. 세번째 마디는 앞에 두 박자는 첫번째 두번째 마디랑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시고 A7 코드만 짭짭 하고 멈추시면 되겠습니다. 열 다섯번째 마디, 열 여섯번째 마디입니다. 열 다섯번째 마디는 쿵 짜자 쿵 짭 쿵 짜자 쿵 짭 이렇게 되겠죠. 먼저 열 다섯번째 마디는 G마이너 코드니까 바 코드를 짚어주시면 되겠죠. 1번 손가락만 가지고 바를 다 누르기 힘드시면 2번 손가락을 엎여서 힘을 조금 보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 코드는 쿵 짭 쿵 짜 짜 앗 하고 네번째 박자는 쉬고 22, 23, 24마디입니다. 먼저 22마디는 주의사항이 D마이너 코드가 세 박자입니다. 그 다음에 G마이너 코드가 한 박자 그 다음에 23마디는 D마이너 코드 두 박자 A코드 두 박자 24마디는 D마이너 코드만 네 박자입니다. 먼저 22마디 쿵 짜자 쿵 짜 짜 앗 따 앗 이렇게 되겠죠.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23마디는 쿵 짜자자 쿵 짜자자 쿵 짜자자 24마디는 기본 패턴 연주하시면 되겠죠. 쿵 짜 쿵 짜 쿵 짜 쿵 짜 쿵 짜 다음은 25, 26, 27마디입니다. 세 마디가 연주가 같습니다. 25마디는 고음부 위주로 다운 업 다운 다운 다운, 다운 업 다운, 다운 다운 여기서 나오는 팔부름표는 전부 다 스타카토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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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26마디도 마찬가지죠. 27마디는 연주는 같지만 A코드 두 박자, D마이너 코드 두 박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A코드에서 Gm코드로 넘어갈 때는 오른손으로 스타카토 표현하면서 그때 왼손을 떼주시면 되겠습니다. 떼면서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죠. 일단 천천히 제 오른손과 왼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원래 곡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해 보겠습니다. 이때 떼고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. 자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어려운 코드를 연습하실 때는 코드 진행을 외우고 나서 왼손만 보고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보고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부터 아예 안 보고 연습을 하시면 손으로 움직이는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정확히 보고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면 안 보고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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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và 바 зач. 다음은 31마디 32마디 입니다. 31마디는 D마이너코드 2박자, A코드 2박자 입니다. 32마디는 쿵, 짜자, 쿵, 짭, 짭, 반박자 쉬고 4분음표 아르페이지 안도가 있으니까 스로그를 조금 느리게 하시면 되겠죠.